충격적인 비주얼로 나타났다가 악몽을 꾸고 새 모습으로 돌아왔던 소닉 실사로 나타나 지구까지 오게 된 소닉의 이야기 오늘의 영화 슈퍼소닉 1편입니다 특별한 힘을 가지고 태어난 소닉 논클로라는 스승의 품에서 자란 소닉은 그의 신비한 힘을 노리는 자가 많았고 때문에 다른 차원으로 도망을 쳐야 했습니다 그렇게 지구의 그린힐이라는 마을로 오게 된 소닉 엄청난 속도로 마을 사람들을 관찰하는 것이 취미였는데 어느 날 보안관 톰이 소닉의 가시를 발견합니다 소닉은 어느 동굴에서 숨어 지냈습니다 만약 들키더라도 차원이동이 가능한 링으로 도망갈 준비도 되어 있었는데 차마 버섯 섬은 가기 싫은 소닉이었죠 소닉의 존재를 눈치채니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린힐을 벗어나 더 큰 경찰서로 가게 된 톰 소닉은 어느 날 야구를 구경하다가 혼자서 야구를 하기로 했는데요 어마어마한 속도로 잘 놀았지만 그래도 외로웠죠 그런 외로움에 무작정 달리기 시작한 결과 소닉의 힘이 폭발해 주변의 모두 정전이 되기 시작 알 수 없는 힘의 정부가 출동했고 이 방면에서 전문가라는 닥터 로보트닉도 출동했습니다 우리가 아는 소닉 시리즈의 빌런 에그맨이죠 자신의 기술력을 보여주며 소닉을 찾기 시작하는 에그맨 이 광경을 본 소닉은 도망을 준비합니다 링을 통해 도망을 가면 되는데 미련이 남았는지 무작정 톰의 집으로 와버렸고 소닉은 쓰러졌고 링 주머니는 잃어버렸죠 얼떨결에 다슈마저 하게 된 둘 톰은 일단 소닉을 숨겨주기로 했습니다 딱 봐도 수상한 에그맨을 경계하는데 from the power company investigating the blackout power company usually take their readings from outside the house that way they can check me even if you're not home so you want to tell me why you think I'm dumb enough to just let you walk inside my house 20 minutes ago I tracked an energy pole the one that caused that disruption mr. doctor yeah anyone who attempts to aid an enemy of the united states shall suffer if I'm the one that catches you it'll be even worse stop talking no you stop talking be quiet sonic you be quiet don't freak out don't freak out don't freak out don't freak out why don't you have your staircase carpeted you don't know why not time for everything I guess would you like some cake 소닉의 흔적을 들켜버렸고 look at that note the lack of surprise five seconds tell me where it is you might be able to come up with some lame excuse to go on living wait don't hurt em 결국 4단이 납니다 this feels excessive do you believe amazon is gonna deliver packages with these things 정부에서 온 사람을 때리고 도주까지 해버린 톰 소닉에게 총을 쏜 것도 어쨌든 톰이었기에 결국 도와주기로 했는데요 목표는 샌프란시스코로가 소닉이 잃어버린 링주머니를 다시 찾는 것 그런데 한시도 가만히 있지를 못하는 소닉 그런데 한시도 가만히 있지를 못하는 소닉 당장 가도 시간이 모자란 판이었지만 혼자 지내느라 외로워했던 소닉을 위해 조금은 놀아주기로 합니다 그러다 갑자기 덩치 큰 형님들이 등장 소닉은 퀵실버 마냥 속도를 이용해 상황을 정리했고 둘은 하룻밤 묵어갑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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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계속 쫓아오는 에그맨 그의 첨단 기술은 차마 나돌리지 못했죠 이에 소닉이 나서는데 시그니처 공격으로 한방 먹여줍니다 그런데 무슨 베트카마냥 차가 분리되며 계속 쫓아왔고 이번에도 쉽게 처리 나머지는 톰이 마무리합니다 인줄 알았는데 또 남았네요 어찌어찌 도망치긴 했는데 톰은 이미 전국에서 수배가 된 상태였습니다 에그맨은 소닉의 가시에서 새로운 힘을 발견했고 톰을 믿기로 한 메디는 소닉을 치료해주기로 했죠 저는 안으로서 어떤 것을 확인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나이 너무 아름다운 것이죠 지는 도망치지 못해서 제기만을 뵙고 조조 내가 도망치지 못하는 것이죠 저는 안에서 손님의 희망이 고맙습니다 가고 빨리 빨리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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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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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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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어떻게든 샌프란시스코에 도착합니다 보안관 배지를 이용해 건물에 들어갔고 에그맨이 오기 전 링 주머니를 먼저 찾아냈는데요 이제는 아쉽지만 떠나야 할 때 기다렸다는 듯 에그맨이 또 나타납니다 복장도 바꿔서 나타났네요 이에 소닉이 생각한 방법 미사일이야 엄청난 속도로 처리하면 그만 그런데 에그맨이 소닉의 힘을 이용 소닉의 속도를 따라오기 시작했습니다 가슴이 도착하여 끝나지 않는 추격전 속에서 다시 그린힐로 돌아갔지만 쓰러진 소닉 가만히 있을 톰이 아니었고 그린힐의 다른 주민들도 소닉을 보호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친구라는 말에 각성한 소닉은 다시 한번 자신의 힘을 발휘하기 시작 우리의 힘을 발휘하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힘을 발휘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저는 안 사용하는 것입니다 저는 사용하는 것입니다 제 손을 지키는 것입니다 제 손을 지키는 것입니다 에그맨을 버섯섬으로 보내버립니다 정부에서는 오히려 난동을 부린 에그맨에 대해 조용해져서 고맙다는 말을 받았고 조용해져서 고맙습니다 소닉은 새 보금자리를 받으면서 이제 셋은 함께 살아가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죽지도 않고 살아있는 에그맨과 소닉을 찾으러 온 친구 테일즈가 나타나며 영화 슈퍼소닉 1편은 막을 내렸는데요 실사버전 슈퍼소닉 어떠셨나요? 이 영화가 처음 공개되었을 때 아주 난리가 났었죠 처음 보여준 장면처럼 이 끔찍한 비주얼을 가지고 세상에 나올 뻔했다가 엄청난 호평에 싸그리 갈아엎고 다시 나왔습니다 다행히 괜찮은 실사비주얼을 가지고 나와서 오히려 마케팅이 된 효과를 발휘했죠 내용도 뭐 무난하고 재밌었던 것 같습니다 소닉의 비주얼 좋고 능력 연출도 좋고 에그맨은 원작에서 뚱뚱한 캐릭터이지만 뭐 실사버전에서 각색을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체형만 다르지 나머지는 싱크로율이 상당히 높게 잘 나왔으니까요 최근 슈퍼소닉 3편의 트레일러가 공개되었는데 이참에 2편까지 쭉 달려볼 생각입니다 영화 슈퍼소닉은 넷플릭스에서 감상이 가능하니 참고해주시고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베벳 시리즈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